촌집에 반했다는 분들 찾으러 가는 길. 그런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고양이들 천국. 매일 이 천국의 문 열어주는 이가 이분들이랍니다. 문 소리 삑 소리가 나면 띠리리 하면 애들이 다 뛰어와요.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인정받는 느낌. 성현 씨 어깨 으쓱하게 해주는 녀석들은 이 동네 길고양이 분단. 밥 때 되면 알아서들 인심 좋은 이 촌집으로 헤쳐모이죠. 쟤는 촌랑이에요. 약간 촌랑촌랑. 촌랑촌랑해서 촌랑이고. 여기 흰 코. 여기 하얘는 흰 코고. 얘는 애기 때 좀 삐약삐약 많이 거렸거든요. 그래서 삐약이. 얘는 코에 코 점 있고. 그래서 곧수염. 얘는 놀아서 놀아있어. 곧수염 제 얼굴 좀 그려줘. 벌써 2년째 밥으로 정 나눈 사이. 집 안에 있는 애들은 얘들을 부러워하고. 얘들은 집 안에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저 창문을 사이로 둘이 맞대고. 여명의 눈동자처럼. 맞아요. 바깥 세상은 집냥이인 복만이에게 절대 발 못 이딜 천국이지요. 이 집 천국으로 만드느라 성현 씨는 손에 흙 털어낼 날 없습니다. 장마 때 구멍이 나서. 가만히 놔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일이 더 많아져요. 세월 이이고 버티다. 결국 무너진 담을 달래고 얼럭 제자리에 쌓아주는 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더 무너지 마. 일 만들지 마. 처음에 거의 100년 걸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되게 쿨하게 탁탁 해가지고. 한 시간이면 뚝딱 닦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생존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늘어간다는 느낌은. 여기서는 스스로 정말 다 해야만 하니까. 이게 다 촌집 사리 2년의 내공입니다. 처음에는 공들여 쌓은 탑 무너뜨려 놓고 했던 선택이 실패할까 봐 많이 두려웠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근데 여태까지 드린 돈과 시각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는 조금. 맞아요. 도망가고 싶고 막 막막하고. 무서우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결과가 어떨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200살 촌집이 이 사달의 시작. 피가라고 해도 믿을 이 집 실물 영접했는데 못 믿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따라 너무 조용한데 막 새가 지적이고. 나뭇잎 빤짝빤짝. 나뭇잎 감나뭇잎 피 막. 세상이 제일 반짝반짝반짝 막 하면서. 뭔가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되게 무슨. 비밀의 어떤 화원 막 이런 공간처럼. 되게 되게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에 홀렸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가 이 집을 보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막연히.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중국에서 탄탄대로 걷던 둘이. 이 촌집에 온다 했을 때.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둘은 지체 없이 밀어붙였고. 그로부터 이면. 창호문의 석가래를 어르신으로 모신. 이 매력적인 촌집의 주인이 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들만. 옛 것들과. 눈높이 맞춰 일으켜 세웠답니다. 미스터 샌매브릭 미어 드림. 미스터 샌매브릭 미어 드림. 미스터 샌매브릭 미어 드림. 덕분에 200년 된 촌집 곳곳에는. 흐르는 대신.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집에 있었던 마룻바닥인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너무 살리고 싶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겨울이 되면 나무가 수축이 심해서. 이런 소리가 더 심해져요. 이런 틈들이 많죠. 겨울이 돼서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추위와 아름다움을 맛 바꿨습니다. 어른들은 멋내다 얼어 죽는다고 혀를 끌끌 자실테지요. 하나 이 풍경을 보신다면 그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보는 이 뷰를 가장 좋아해요. 날씨 좋거나 햇볕 좋은 날에 마루에 앉아서 책을 봐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부침개나 전, 막걸리 한 잔 해도 너무 좋고요. 사계절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이 없을 마법의 액자. 이 집에 반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순간입니다. 작두펌프. 작두펌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작은 소품 하나도 200년 세월에 누가 될까 신경 썼습니다. 이 펌프도 그렇게 간택된 물건. 알만한 분들에게는 인기 좀 있는 골동품이랍니다. 집에 오시는 어른분들은 다 이거 해보세요. 막 체험처럼 마치 막 민속 박물관 체험 오신 것처럼 다 막 추억에 잠기셔서 이런 어른들이 다 양국 입고 이거 다 한 번씩 해보시고. 200살 촌집 격에 맞게 우물에 지하수 끌어올렸으니 따뜻하게 끓여내볼 참. 촌집 짝꿍은 화덕이죠. 오빠 나 이거 고구마 넣는 다음에. 먹을 거보다 조금 더 있어. 알았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고구마도 투척했는데 연기가 문제입니다. 불멍은 분명 낭만인데 경진 씨에게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거보다 굵은 애들을.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빨리 타는 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정도 굵기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런 애들 막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거요? 네. 그것도 넣고. 글로 배워서는 절대 못 배운다는 촌집사리 노하우. 어찌어찌 불은 살렸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글로 배워서는 절대 못 배운다는 촌집사리 노하우. 이거 무서워. 이게 왜 이렇게 나아요. 자꾸 하지 마. 장모님 슬퍼하셔. 개들만 넣을까요? 다 판 것 같아요. 까면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눈물 젖은 고구마. 사람 입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됐다. 눈 아파. 뜨거워. 오. 걔 이거 어떻게 먹어? 꿀고구만데. 뜨거워. 내가 먹을 줄 없는데. 있어. 맛있다. 아 거기 탔는데. 아 배부르다. 다 먹어. 배불러. 진짜. 저희는 시골 생활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싶은데 딱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오면 리틀 포레스트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리틀 포레스트. 지대로 뜸 들여야 제맛 나는 법. 언젠가 능수능란해질 날 오겠지요. 둘은 촌집과 딱 어울리는 천연 염색 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원단 사업했던 성현 씨와 의료 회사에 다녔던 경진 씨에게는 안성맞춤. 사실 경진 씨는 오래도록 꿈꿔온 일이랍니다. 졸업 사진 찍고 막 영상 찍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했나 봐요.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천연 염색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 노년의 모습을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정말로 시골에 와서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벌써 와가지고. 진짜 이거를 제가. 꿈을 이뤘네. 하고 있네. 벌써. 할머니만 되면 되겠네. 할머니만 되면 되겠네. 앞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야만 했던 도시의 삶. 그 속에서는 천으로 가린 듯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 멈추기로 한 것은 그 때문. 다른 세상이 보인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 멈추고 났더니 보이는 것들. 미국의 여성 공개, 여성 공개, 여성 공개, 여성 공개가 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번에 오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에 오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여성 공개가 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번에 오랜 것 같아요. 나야? 나 오빠야. 너무 행복한데? 그림이 너무 행복한데? 그림이라서 제일 행복하다. 그림이 부럽다. 그림이 부럽다. 네. 순식간에 왔다가 가서 그려서라도 잡아도 고픈 행복이라는 요물. 초혼집 오고 나서는 그 요물이 자주 얼굴을 비칩니다. 큰 도시에서나 아니면 해외 생활을 할 때는 좋은 일이 크게 가끔씩 있었다면 여기서는 작은 일들이 소소하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집에 살면서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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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 와서는 좀 더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남에게 밀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리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촌집 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살만한 이유입니다. 촌집의 저녁은 이릅니다. 오늘같이 으슬으슬 추운 겨울날이면 부부 입맛 당기는 요리가 있지요. 오늘 마라 샹궈 만들려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간만에 좀 맵고 이런 거 좀 먹고 싶어가지고. 알던 맛이 무섭다고 찬바람 부으니 중국 사회 때 먹던 마라 샹궈가 간절해졌답니다. 해가 졌을 뿐인데 그 사이 마법 액자의 그림이 바뀌었네요. 이 뷰가 저도 그렇고 2층으로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뷰예요. 마루에 앉아서 마당 보는 게 이것도 저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촌집에 또 요물 그 행복이 놀러오셨군요. 그냥 갑자기 이 조용한 이 순간에 바람이나마 이런 게 너무 좋다라던가 그런 순간에 되게 잠깐이지만 아 되게 행복하다 이런 게 자주 조금씩 자주. 오늘은 언제 느꼈는데? 오늘 지금부터 방금 전에 좀 그랬어요. 보면서 이거 먹는데 좀 좋았어요. 잊을 만하면 스멀스멀 문득 문득 짜르르르. 행복도 주저앉아 짬짬이 놀다 간다는 여기는 첫눈에 반한 그 촌집입니다. 이제야 합니다. 신나 then call the ления tons 20 20 20 21 22 20